유방의 의문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입니다 오늘은 횡탄성 초음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유방 전문의들한테 진료를 받으러 가시면 급여가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유방초음파가 많이 급여가 됐죠 그래서 혹이 만져진다든지 어떤 염증이 있다든지 어쨌든 어떤 질환이 의심돼서 유방초음파를 하는 경우에서는 급여초음파를 받을 수가 있고 비용도 한 3, 4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줄 알고 갔는데 혹이 있어서 초음파를 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나온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횡탄성 초음파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횡탄성 초음파는 쉐어 웨이브 일라스토그래피라는 그런 건데 한마디로 유방에 혹이 있을 때 이 혹이 어느 정도 단단한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혹이다, 종양이다 이런 것들은 세포의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주변 조직과는 구별되는 주변 조직의 정상 세포들보다 더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생겨서 이루어진 그 세포들만의 덩어리를 혹이다, 종양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변 조직에 비해서 세포의 밀도가 높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주변 조직보다 단단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방에 있는 혹들은 주변 조직에 비해서 단단해요. 그리고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악성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혹이 어느 정도 단단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 횡탄성 초음파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별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혹의 단단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변 정상 조직에 비해서 얼마나 단단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율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혹이 단단한 정도가 100이다. 근데 정상 조직은 30이다. 그러면 이 혹의 단단함의 비율은 3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비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는 암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피할 수도 있고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써봤더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혹이 있을 때 이 혹이 어떤 혹인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섬유남종성 변화라고 유방에 생기는 병변 중에서 정말 별거 아닌 대표적인 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볼 때 얘네들이 종종 모양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직 검사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탄성 초음파를 쓰게 되면 섬유남종성 변화는 기본적으로 정상 유방 조직의 변형을 이루면서 무록 같은 중간중간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세포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단함이 덜합니다. 그래서 횡탄성 초음파로 얘를 측정해봤을 때 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모양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섬유남종성 변화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비급여예요. 그래서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병원마다 책정에 있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좀 내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실비보험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횡탄성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초음파를 하러 갔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